경향 실용음악 펑클 안녕하세요. 장기욱이었습니다. 오늘 참가하시는 모든 지원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뽐내시길 바라고요. 이 경향 실용음악 펑클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그런 음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향 실용음악 펑클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장혜진입니다. 경향 실용음악 펑클 화이팅입니다. 경향 실용음악 펑클 지금 8회를 마주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경향 펑클 화이팅! 경향 실용음악 펑클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경향 실용음악 펑클 화이팅! 네, 좋은 음악 많이 만듭시다. 경향 실용음악 펑클 화이팅! 올해도 아주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고요. 내년에도 중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음악가들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향 실용음악 펑클 화이팅! 경향 실용음악 펑클 화이팅! 경향 실용음악 펑클 화이팅!